널 원하는 너도 한번 볼 수 없으면 제가 가장 잘생겼을uki ternet 하니 바나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여행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10시 13분이고요. 저는 오늘 6시 40분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 정읍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제가 오늘 갈 여행지는 광주인데요. 친구가 내일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 올 겸 전날 미리 와서 광주 조금 즐기고 내일 결혼식 보고 그러고 서울 가려고 합니다. 이거 단백젤바 하나 먹으려고요. 방금 휴게소 라면 냄새 맡아가지고 진짜 너무 먹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오늘 광주 가자마자 먹고 싶은 순대국밥이 있어서 꼭 참았어요. 이제 광주 가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여러분 저 이제 동명동에서 점심 먹고 카페 가고 그럴 건데 여기는 동명동에서 놀 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여기에서 주차를 하시면 편해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길에 그냥 양옆에 막 주차가 되어 있긴 한데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면은 30분 무료고 그다음부터는 30분당 400원이었나? 이랬거든요. 이따가 주차비는 제가 한 번 더 정산하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A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금 점심 먹으러 행복담이라는 곳을 갈 겁니다. 아 천천히 수천히. cocittal gotas. 이따가 좋아서 아 곳곳한 곳곳에 다음은 구독자님들이 많이 추천해주신 케이크 먹으러 아우스밀이라는 카페 왔어요. 이번엔 만무스 치즈케이크에요, 여기. 약간 타르트지 같은 느낌, 좀 딱딱한. 여러분, 저 카페에서 나왔고, 저 지금 퍼블링 마켓이라고 하는 식료품점 자전 구경하러 왔어요. 도보 4분 거리라 카페 갔다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를 바르는 데, 좀 더 힘들죠? 문서에 만난 단계로 다른 사람 계 fulfillment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이 동네가 같은 일에standen 분야에 따라 한국어 오리콜이 등장했죠. 한국어 오리콜. 한국어 오리콜이 shops에 모두가 도전하러 왔어요. 오와이콜이 längre 봐봐요. 이번에는 여덟번째 파장이라는 소품샵을 갈 거예요. 여기 무슨 여행자를 위한 뭐지? 플랫폼? 관광 안내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아...뭐야... 대박... 조금 신기하고 무섭고 멋있어요. 여기도 들어갔다 와 볼게요. 여러분 저 여기에 달력으로 뽑을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해서 이거 한번 찍어 보려고요. 여러분 동명동 마지막 코스는 여기 코코로9 들릴 거예요. 여기도 아우스밀이랑 비슷한 정도로 추천을 많이 받은 곳인데 지금 배불러서 먹고 가지는 못하고 포장만 해 가려고요. 여러분 저 이제 차에 왔고 이제 동명동에서 양림동으로 넘어가려고요. 그냥 숙소 가서 쉴까 했는데 별로 지금 엄청 몸이 피곤하진 않아서 양림동에 있는 우일선 선교사 사택을 가보려고요. 여러분 지금은 3시 24분이고 지금 여기는 양림문화마을 제1공영 주차장이에요. 이 우일선 선교사 사택은 이 주차장에서 도보로 13분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 블로그 찾아보니까 그냥 갓길에 주차하거나 그 도서관 쪽에 주차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주말에는 거의 자리가 없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2시간 무료여가지고 혹시나 양림동 오시는 분들은 여기 공영 주차장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어차피 그 선교사 사택만 보고 숙소 갈 거기 때문에 2시간 이내로 돌아올 수 있어서 여기 주차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2시간 이상 주차하시는 분들은 이 표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여기가 여러분 성교사 사택 건너편에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그 카페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 없어서 다른 카페를 가보려고요. 근데 제가 저기 카페를 갈까 여기 호양오림이라는 카페를 갈까 고민했었는데 자리가 없는 관계로 여기 호양오림에 가보려고요. 이 호양오림에 가보려고요. 저는 고소한 커피를 좋아해서 이 브라질 원두를 여기보다가 조금씩 따라마시는 거라서 원래? 서랄이 없는데? 아 지금 몇 번째 가만 있는데 손을 받으면 잘하지 않아 소금하고 어떻게 하나? 저희도 좀... 아이코저희도 안할 것 같아 소금 안할까? 응? 이세스티어? 왜 그냥 집도 좀 비가 잡았지? 아, 꺼져야 돼 이렇게도 안 할래 진짜못해 너무 예뻐 에이 신났어 지금 4시 43분이고 아까 주차를 3시 40분쯤 했으니까 1시간 정도 있었네요 이제 숙소로 바로 갈 거예요 일단 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한관이 있고 화장실 먼저 보이는데 이 화장실은 수건 넉넉하게 있고 여기 비노랑 여기에 가면 린스, 샴푸, 바디워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거실이에요 큰 의자 있고 이 의자에 앉아서 빔 쏴서 이따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랑 이거는 뭐지?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짜잔 여기 있다 이제 짐 놓을 거고 여기 안에는 샤워할 때 필요한 오메니티랑 여기 드라이기도 있고요 이거는 샤워 가운 건너편에는 이렇게 넓은 침대와 지금 불을 살짝 꺼보면 여기 책상에 보면 커피 캡슐도 있고 물도 있고 거울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숙소를 예약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욕조입니다 침실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딱 이렇게 생겼고 아까 욕실에 있었던 어메니티랑 동일하게 샴푸린스 바디워시 비누 이렇게 있고 아주 널찍한 욕조가 있고요 장시간 운전해서 이따가 여기에 베스밤도 풀어가지고 오늘 뜨뜻하게 반신욕도 하려고요 진짜 숙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저 금요일 기준 1박에 17만 원인 곳이고 작은 방에는 욕조가 없어서 저는 그냥 큰 걸로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로비 못 보여드렸는데 이따 저녁 사러 가면서 로비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 저는 짐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게 뭔지 알았어요 이거 냉장고예요 냉장고 제가 냉장고에 넣을 음식이 있어서 아까 사온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웃스밀에서 먹다 남은 케이크 절반이고 이것도 코코로나인에서 포장해온 건데 이거는 피스타치오 케이크랑 약과 희낭시애를 포장해왔어요 두 군데 다 정말 광주에서 유명한 케이크 맛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아웃스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서울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여기 스파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스파하고 이거 커피우유 먹으라고 해가지고 챙겨왔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여기가 주방 조리도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주방이 없는 숙소라 그래서 이따 이걸 어떻게 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언니가 챙겨준 호박집인데 제가 내일 이제 결혼식장을 가니까 붓기 빠지게 요거 호박집 먹으라고 해서 지금 요거 하나 먹고 이따 밤에 먹고 또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요 이거는 노트 그리드 노트인데 제가 올해 목표가 여행 많이 다니고 기분 좋았던 순간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여기 그리드 모양으로 된 노트를 한 번 샀고요 이렇게 생긴 마스킹 테이프도 샀어요 이것도 아까 그냥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일기 쓸 때 필요한 팬이 없어가지고 불펜을 사러 들어갔다 왔었어요 요거 삼색 불펜도 사왔고 이거는 차에 레몬사탕을 사왔고 이거는 건강한 재료만 사용해서 만든 토마토 파스타 소스래요 그래서 서울 가서 집에서 해 먹으려고 요거 하나 샀고 그리고 요것도 좀 건강하게 만든 마요네즈라고 했었던 거 같은데 이제 엄마랑 아빠가 마요네즈 먹을 때 좀 이왕 먹는 거 맛있고 건강한 거 먹었으면 좋겠어서 요것도 하나 사봤고 요거는 애플 주스 요거는 99.9% 사과 원액만 들어간 주스라고 하는데 요것도 한 번 먹어보려고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세일하고 있어서 산 디종 머스타드 홀그레인 머스타드 진짜 많이 먹는데 홀그레인 머스타드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걸로 한번 먹어보려고 구매했습니다 아무튼 그럼 저 이제 요거 좀 치우고 조금 쉬다가 다시 카메라 켤게요 여러분 저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건데 로비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사진 많이들 찍으시던데 무인 시스템이어가지고 일단 사람이 없고요 숙소 주인분께서 직접 다 읽고 책을 이렇게 해놔서 이거 읽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로컬 맛집으로 나갈 거예요 여기서 포장해 갈 거예요 그냥 한 거야? 거의 연례 회사하긴 한데 이거 오뎅탕 하나 사왔고 이 오뎅탕은 여기 숙소 복도에 있는 공동 전자레인지 사용해가지고 방금 데워왔습니다 김치도 사왔어요 김치도 사왔어요 상추에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안 먹기 좀 좋아 아니네 토마토 소스에 올리브 데하고 옥수수 넣거든요 아 오빠 오빠 맛있다 음 네 국내 하나 없이 아삭함을 싹 넣는다 시골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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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저요. 아 괜찮아 괜찮아. 음 지금은 10시 5분 저 씻고 아까 이거 산 거에 오늘 느낌을 좀 써볼까 해요. 사진이랑 이런 거는 집에 가서 프린트해서 뽑아주려고요. 아 일단 크림부터 아 비쌀만 하긴 하다. 여러분 코코로카라가 비쌀만 하긴 한 것 같아요. 차 갖고 오시는 분들은 코코로나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좀 더 감성적인 사진 좀 외관이 예쁜 카페 찾으시면 아웃스미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저 지금 배부른 상태인데도 음 빵은 반 먹고 너무 배불러 남겼어요. 아까 아웃스메일 그 케이크? 이거는 코코로나에 방금 먹었던 피스토츠 케이크고 이것도 코코로나에 내에서 산 약과 신앙시예요. 이거 그대로 서울에 싸가가지고 먹어야 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 어묵food 한국 어묵 한국 어묵 tails 들어가는 뼈 해당 누나 오 초 개 지금은 10시 49분이고요 11시 체크아웃이라 이제 짐 다 쌓고 나가려고요 오늘 결혼식장으로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떠서 카페 가서 아침으로 빵 하나 먹을 생각입니다 옷은 제가 차에 자켓을 둬가지고 여기 위에 트위드 자켓만 입으면 됩니다 이제 아이스크림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강남점에서 가장 많이 향했던 상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아침에 오신 가방을 통해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창이 아이스크림을 구입한다고 하는 상황이 저는 아침으로 먹을 호추 소금빵이랑 딸기 라떼 주문했어요. 여기가 음료가 비싼 이유가 여기 앞에 호수 뷰를 볼 수 있어서 비싸더라고요. 지금 완전 얼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언니랑 엄마가 소금빵 좋아해서 같이 먹으려고 산 거예요. 돈이 너는 배불러가 16일 거리 years old. 나의 워낙 게시장 과정 하나 둘 다 업적이 될 수 있어서 지하이에는 이제 아름다운 자식이 그리고 신발도 갈아 신고 갈 거예요. 플랫슈즈 가지고 온 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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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여행지 또 다른 여행 브이로그로 만나요. 플랫슈즈 가지고 온 거 있어요. 플랫슈즈 가지고 온 거 있어요. 플랫슈즈 가지고 온 거 있어요. 플랫슈즈 가지고 온 거 있어요.